제 목욕을 혼냈어요. 집도 언니 기념 좀 하자! 잘 가라 인재범! 그 여러분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. 그 용재형을 꼭 제 스타일로 한 번 변신해보고 싶다고. 원래 하려고 했는데 사실 솔로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막 리믹스한 게 많아가지고 콘서트 때. 맞아요. 못 하게 된 거죠. 진짜 어쩔 수 없게. 맞아요.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. 용재형은 피아노 치고 있다가 딱 댄서 형들 코... 팔 들고 와서 입히고 선글라스 쓰고 약간 입기는데 갑자기 입히고 용재형 랩 시키고 아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요. 랩스 기릿 해야지. 진짜 해야지. 다음에 그냥... 이번엔 좀 아쉬웠어요. 그건 진짜 메인 포인트 될 수 있었는데 콘서트에서. 아쉽게도. 그리고 막 뒤에 엄청 멋있는 약간...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원래 말 타고 싶었거든요. 콘서트에. 진짜 와 그러면... 금색 말. 아쉽네. 황마 황마. 다음에 다음에. 이 허세의 산부작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을 못 했어요. 아쉽게도. 이제 다음 거. 다음 번에 기회 있어요. 진짜 제대로. 이 오랫동안лена. leh. 알샤의 산부작을 안 만들어? 응? 만들어줄까 안해? 나 솔직히 그런 거 좀 오글거려. 나는 오글거려. 아니. 프랑스레 뚜! 프랑스레 뚜! 이게 오길거려 이거. 아니 그러니까. 내가 한.. 안 오글거리게 하면 되지. 못 하겠어. 너무 짧잖아. 만. 데에프. 이런 거. 그니까. 그니까 뭔가 약간 그런 게 없어. 알쓰? 아니면 영재. CYJ. 알рыs 거 없어. 시완! 어리투 걸어가지고 시완! 그 노래 형 들어요 첫 번째 노래 보이죠? 그리고 최근에 없어졌네 시완!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약간 너네 약간 신나는 그런 노래잖아 아니 나 프랑스에도 믿어줄래 널라해서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믿어줄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할 수 있어!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! 형 형 나 스토표했어? 나도 스토표했지 근데 이유가 얘가 진짜 비싼 보기를 말하면서 그래서 스토표했어요 저는 사실 고기 먹고 싶어서 진짜 진지하게 있으면 무리가 좋으니까 무리가 좋으니까 무리가 좋으니까 스케줄 할 때도 힘이 나고 그쵸? 응 재봉 형 근데 30만원으로 다 못 썼어 결국 아 진짜? 다 못 썼대? 응 아껴놔 다 못 했던 거 같아 응 다 못 했던 거 그거는 길이길이 언제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형 리더 아예 안 했나? 그 선정 안 했나? 그 선정 안 했나? 응 나 안 했어 나 포기했지 왜냐면은 너무 다 선거 공약이 세가지고 내가 포기했지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 재봉 형은 일단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야 얘들아 가자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 저도 똑같이 아니고 일단 딱 뒤져면서 야 가자 하고 와서 딱 뭐 먹고 싶어? 이렇게 되겠죠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일곱 개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너 돈이야? 어 와우 카드 두 개 있어요 카드 하나면 괜찮은데 막 깰게요 괜찮죠 예에스 시킬 걸 그랬네 하고 뭐 뭐 이런 거 이런 환경 왜 신경 많이 썼냐면 응 그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 그쵸 열심히 당연히 할 거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근데 환경이 좋아지면 더 더 행복하게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건 맞지 그치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입는 거 보다 좀 더 조금 더 환경이 더 좁게 해가지고 예에 You know? 예에스에 최근에 제가 제가 재범이 형 혼냈어요 제가 최근에 단독방에서 그니까 최근에 자주 재범이 형이 좀 늦잠을 많이 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피곤하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아무 말 달라고 와도 미안하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8시 5분 비행기 1시간 반 동안에 그냥 계속 차요 또 자기 싫어서 비행에서 자려고 뭔지 알지 알아라 칸톡방에 도대체 몇 번째야 제범이 형이 죄송합니다 점점 점점 제범이 형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웃겨 그리고 전 얘기는 갑자기 섹순이 형이 볼까 한 번? 뭐 뱀 뱀 피아노 치는 거 올렸는데 근데 뱀 피아노 너무 잘 친다 너무 어떡해? 유겸이가 평생 같은 노래 친다고 평생 같은 노래 평생 같은 노래 친다고 평생 같은 노래 친다고 뭐 또 그리고 한 번 볼까? 여기 있는 가슴 처음에 막 막 재범이 형 무슨 재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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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먹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있어? 폼이는 뽕 폼이는 뽕 진실 재범이 형은 시킬 때 안 하는 척 하면서 다 해요 알죠? 여러분 되게 좋아요 애교하고 즐겨 재범이 형 많이 시켜주세요 재범이 형 은근히 즐겨 즐기지 그거 봤어? 그 그 고하이어에서 표정하는 거 봐요 잘 가라 인재범 봐봐 봐봐 아 그거 끝났어 영상? 오 마이 갓 잘 가라 인재범 오 마이 갓 우리 옛날 영상들 보낸 거 있었는데 이거 뱀뱀 연습실에서 자고 있는데 시작 데뷔 전이었어요 데뷔 전 데뷔 전 하하하하 처음에 잭서 형이 잘 못 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포기했어! 나 포기했어! 나 포기했어! 이런 영상들 꺼... 희망이 오랜만에 타고 등장하면 진짜 터지겠다. 그니까, what? 다음 팬미팅에서 딱 걸스코 그 문 있는 거 알아? 그 파란색, 그 메주사, 그 회색깔! 처음에는 회색, 은색 그거 입고 등장하고 그 다음 걸스걸스 할 때 무슨... 그 약간 점프스트 같은 거, 이거 파란색! 와, 괜찮겠는데? 좋은데? 머리에 다를 수도 있어요. 머리에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. 오, 그거 괜찮겠다. 약간 오리지널 버전 해가지고 하고 싶다. 얘기해봐야겠다. 아니, 팬미팅은 그 때 딱 그 의상 A 때 그 A 의상 음! 하지마대, 하지마대, 하지마대. 터지겠다. 진짜 터지겠다. 하지마대, 하지마 의상. 이렇게 해가지고, 그래 마지막은 최근 거에 팬미팅 마무리. 와, 좋은데? 나 솔직히 이미 그 의상 입고 무대에서 멘트하면 진짜 다 웃을 것 같아, 계속. 어, 진짜 하지마. 와, 한숨만 이상 입고 싶다. 지금 계속 기대할걸? 이거 나가면 팬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할걸? 어. 그래. 우리 그때 7년 차고 6년, 6주년인가? 점점 우리 사람이 돼가고 있는 그 단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애벌레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나비가 되는 거야. 약간 머리도 길었지만 그런, 그렇게 약간 근데 색깔이 좀 어려워. 색깔, 색깔. 흔히 나는 이건데 핑크. 색깔 빼고, 색깔 빼고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. 진영이 형 어떡할래? 이렇게 다 핏으로 해가지고 다. 아, 쉽다. 머리만. 의상만이라도. 의상만이라도. 진짜 웃기겠다.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. 이거 터져. 아 웃기겠다. 꼭 할게요, 여러분. 진짜 꼭 할게요,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, 여러분들. 바이바이.